오디오를 오래 한 분들은 왜 아주 오래된 앰프를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언어를 대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보게인이라는 브랜드고요. DB20DF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진공간 앰프이고요. 1954년 정도 출시됐으니까 70년이 넘은 세월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고요. 모노모, 당시는 모노시댁이었기 때문에 모노모노 두 대의 앰프로 구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스테레오로 개조까지 된 그런 앰프를 전 사용한 소감을 오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녹음 영상은 별도 후반부에 가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선명하고 진한데 강성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동력이 탁월한데 핵심적입니다. 어떠한 혼이 좀 느껴지는? 다릅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어요. 모노모노 앰프이고요. 리뷰 대상은 스테레오 개조 버전입니다. 50년대 616 앰프의 정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맑고 선명합니다. 맑음이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명한데 이 선명한 앰프라는 것들은 언제나 강성, 딱딱한 느낌, 너무 과한 이런 느낌들을 이끌어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 앰프, TR 앰프, 그러면 진공간 앰프들과도 확실히 다른 느낌 갖고 있고요. 구동력이 상당합니다. DF 모델이었기 때문에 댐핑 팩터를 좀 높게 가져간 설정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동력 상당히 좋고요. 순력은 2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테레오 버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합니다. 편안한 고즈넉하면 또 다른 명료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리고 어떠한 이걸 만든 데이비드 보겐 박사님 저는 뵌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남자의 집요한 집념이 혼이 서린 듯한 그런 느낌을 오버하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층은 오디오쯤은 어지간히 했는데 만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돈은 많이 썼지만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사운드를 느끼지는 못했다. 심금을 느끼는 거에는 단순히 기기 하나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보시고 싶은 분들을 추천드리고요. 선명하고 진하고 특별히 아쉬움이 안 느껴지는 정수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가성비를 전제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성비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 대비 선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구형 빈티지 진공안 F가 가지는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고장 나버렸어. 어떻게 못하겠네. 버려야지 오래됐네. 이런 분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달래가면서 아껴가면서 고쳐가면서 쓰실 수 있는 분에게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를 5년차 미만인 분들은 아예 구입하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외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드 판넬에 저면 판넬 가지고 있고요. 노부도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을 저는 오디오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골드 모델이라고 더 비싸게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골드는 색깔이 좀 잘 변해요. 내구성이 없는데 상당히 아직도 좋습니다. 위쪽에도 골드 버전이 있고 그린에 한마톤 버전이 있는데 한마톤 버전입니다. 한마톤은 도장이 확실히 우수해서 빈티지 기종들도 여전히 우수한 도장상태 볼 수 있고요. 초당관에서는 12AT7 그리고 12AU7 사용되었고 출력관으로는 616 사용되는데 PP로 사용되었습니다. 트랜스도 상당히 좋아요. 트랜스가 여기 오리지널 보겐 DB20의 트랜스인데 저걸 개조로 해서 보겐 것 DB20 것을 두 개를 사용해서 바꿔서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스테레오로 만든 버전이고요. 댐피팩터를 바꿀 수 있는 DF 모델은 댐피팩터 변화할 수가 있고 라우드니스, 트랩을 베이스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약점은 RCA 단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떤 램프든 아무리 제가 지금 앞쪽에서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약점이 있을 겁니다. 약점 퍼시트 보시겠습니다. 빈티지 진공한 램프의 내구성 부담을 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70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진공한 램프 내부성이 좋은 겁니다. TRM들 어지간한 내부들보다 좋고요. 지금 TRM들 볼륨 인내 스탠바이 지원되는 이런 기종들이 70년 이상 저는 정담할 수 없다. 아직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이런 빈티지 램프들은 이미 입증을 해냈습니다. 여기에서 100년 이상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즈넉하고 평성하고 편안함이 주력이 아닌 명진함과 단호함이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앰프 원하신 분들에게는 좀 비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칭 쉬운 편입니다. 특혜 스픽 8535라든가 그런 와트 퍼피 크리스 602, BMW, 7NT 등등등등 아주 많은 앰프들과 매칭해보지는 전혀 못했습니다만 제가 물려본 한 대여섯 가지의 스피커들을 다 어지간한 인티, 상급 인티 앰프, 중급 분리형보다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진 않습니다. 모든 스피커에서 최고였다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좋은 편입니다. 20W, 15W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출력으로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미드 8545 앰프 유닛이 움직이는 모양 자체가 그냥 아예 다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소리에서 확실한 어떤 심지,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부동력이 짱짱하다 를 넘어선 어떠한 해석이 안 되는 부분까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스피커의 상성이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고요. 동시대 스피커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비추층은 부드럽고 편안하거나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 쪽이고요. 평탄하다거나 응답이 빠를 필요가 있다든가 사운드 엔지니어라든가 모니터링 용도로 쓰시는 분들까지는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비추드리겠어요. 신형이고 깨끗하고 유명하고 고급인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이거 쓰시면 서니까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캐주얼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비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모습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여전히 저도 이미 한 분 개조를 거쳤기 때문에 내부가 참 상당히 어떤 분이 개조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개조한 모습이고요. 스프라그 콘덴서라든가 전반적인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때의 이 앰플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부자인 분들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 초하이엔드들과 동급인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정보력도 없었고 이러한 고가의 앰플을 쓰는 한 1,200달러 이 정도밖에 안 했지만 이 시대 1954년도에 1,200달러라는 돈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돈이었고요. 그 시대에 이런 앰플을 쓴다? 어지간한 그냥 단순히 부자인 정도 수준에서는 쓸 수가 없는 정도의 앰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드의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비로 보는 부분이니까요. 적당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 인트 앰플 분류 우수한 사운드와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A플러스 드리겠습니다. S까지도 주고 싶은데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만은 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깎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S입니다. 이런 앰플이 스테레오 버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초반이고요. 모노모노 같은 경우 상태에 따라 그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만 컨디션 좋은 거 구하실 수 있다면 S 드리는 거고요. 컨디션 좋은 걸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F 드릴게요. 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구성 수리 부담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C나 F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쓸 그런 앰플이 아닙니다. 보기엔 DB20 정말 저는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들어왔고요. 오디오 고수 분들은 왜 오래된 앰플을 쓸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제 리뷰에 대한 평가, 기존의 평가들이 상당히 절대 저는 단순히 좋다라고만 말하는 장점과 단점을 다 아우르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앰플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짱짱하고 또 여전히 좋은 소리를 현대 앰프들이 해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참 오디오라는 부분이 참 신기하고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러한 류의 앰프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좋으니까, 가격을 떠나서도 더 좋으니까 라는 이야기로 오늘 리뷰를 마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